유가 처음으로 승리한 날 깔끔했어요 애니토론 슈퍼는 강태됩니다 좋았어 아 이번엔 좀 좋은거 많이 못 얻었을 것 같애 어? 아니네? 상급 범용과 특화 다 얻었네 어? 옥철! 와 드디어 옥철 나왔다 다했어 야 이정도면 다한거야 드디어 옥철이 나오네 네어메탈 아 이건 뭐 좋아좋아좋아 만족합니다 이정도 만족합니다 진짜로 좋아요 만족합니다 앨런의 미카사의 세복장이 추가되었다 굿두 아르민의 세복장 장 세복장 코디 특별 특별 병법 회의? 어 병사 병소 심판하기 위한 형사재판 글쎄요 이런 것들은 꼭 암걸리게 만들죠 죄없는 애들마 주둔병단의 분투와 조사병단을 기한으로 월로제의 거인 침공을 저지하였다 하지만 벽 안에 월 마리아를 잃었던 5년 전과 같은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또다시 인류를 습격한 초대형 거인 그리고 한 번 파괴되었던 벽이 거인의 힘에 의해 메워졌다는 믿기 힘든 사실 엘렌 예거는 인류의 적인가 아니면 아군인가 벽 안쪽에서 다양한 은혼이 펼쳐지던 중 엘렌의 처우를 결정하는 병법 회의가 열린다 그 결정권은 새 병단의 정점에 선 최고 권력자 다리스 자클레 총통이 쥐고 있었다 제 3장 반역의 철퇴 반역이야? 암 걸릴 것 같다 기둥에다 손 묶어둔 거야? 설마? 너무했다 얘가 그거지 기족에 있는 그 최고 권력자야 얘가 기족 쪽에 있는? 안쪽 성벽에 있는? 헌병단의 아내를 말해보게 헌병단의 얘기를 들어보죠 와 이런 헌병단 개 쓰레기 새끼들 이거 온실 속에 화초처럼 지내는 놈들이 이거 말하는 싸가지 보소 아 이제는 뭐 해부할 필요도 없이 그냥 죽여야 된다고 하네 헌병단은 그거 아니야? 분해하고 죽이자 얘네들은 그냥 죽이자 카미 나왔죠 카미 이거 진짜 조사병단은 아마 도와줄 것 같아 제가 조사병단은 엘렌을 정직한 단위인으로 아아 아... 이거 누가 꼬질렀어요? 이거 누가 이런걸 말해요 그니까 안쪽에 사는 애들은 어제 거인을 못보잖아요 못보잖아요 그쵸? 와 의자도 안줘 지금 변신하는거 아니야? 박력 미친 야 아직 판결이 안됐는데 뭐야 리바이야? 얘 살리려고 이랬나보다 딱 보니까 얘 살리려고 이런거 같아 안그러면 총맞아 죽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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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이가 제일 세니까 잽도 못하네. 밖에서 지낸다? 리바이가 통제하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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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리바이가 살려준 삘이다. 그쵸? 병장님께 걷어차 곳이 아직도 아파. 하지만 덕분에 헌병단에 넘어가지 않고 끝났어. 울바른 병장의 자세. 후임을 때린다. 엘렌. 캐릭터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딱 제 3장인가? 또 깝친다. 깝쳐 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런렌로 가방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1시간이 수빈의 행 ready. 이런데들. 래런데들. 앨레, 프리스플르 콘서트의 정보가 많을 테이블 traz 관련해. 차가에는 는 자신의 공격. 얘네들 샘 내나보다. 혀 씹었네. ㅋㅋㅋㅋ core mehrere. 새로운 기두컷인데? 뭐 제대로 기두네. 《올호!》 《変な喋り方してるから舌を噛むんだよ》 まさか リヴァイ兵長の真似してるつもりじゃないよね これからよろしくな エレン しかし 未だに信じられないな 巨人になれるなんて リヴァイ班の4人 兵長が選んだ 調査兵団切手の精鋭 俺が暴走したら この人たちに殺されることになる リヴァイ班の皆さん 調査はどう? あ エレンは関心が多いんだ エレンは分裂してくれた 私は今 捕らえた2体の巨人の生態調査を担当してるんだ 次の実験には エレンも協力してくれるよね エレン エレン 보고 실험한단 얘기 아니야 이거? どわ달라는 게 아니라 이거 すみません 俺の一存では 何も決められないんです ところであの 巨人の実験とは どういうものですか? くいか 대놓고 헤브 예고제네 いや 本当に 聞き出そうな顔してると思った いや 完全 相変態ね 相変態 그냥 聞かせてあげないとね 今回捕まえた あの子たちは 何も決められない ソニーが? 俺は大変です 反時分隊長 被験隊が捕まえた巨人が2体とも殺されました 何? 何? 何で呼ん先だ 何で生養説? 그 순간 이동하는 거인이 와가지고 죽였나보다 그거 아니야? 절대 스포하지마 절대 스포하지마 절대 스포하지마 게임 개잼있다 자 템을 삽시다 절대 스포하지마 내가 살려고 했던 게 저거 아 아 아 이게 아니여 어 이게 아니여 보강이요 보강 아 강화 강화 장비 개조죠 자 갑니다 0시 5초에 드디어 와 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네 예리도가 72에 360에 내구도 좋았어 이거지 이거 아닙니까? 좋았어 좋아좋아좋아 이런 것들하고는 완전 디자인도 달라요 그쵸? 또 필요하면 와 보급머더 늘어나? 다 있는 것들 아 그리고 뭐야 다른 거 하나 사려면 삽시다 입체기동장치도 좀 하나 살 수 있으면 사야돼 상급 범용 배치소가 이제 더 많아졌어요 어 이거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자 이식 칼집 교환 가능 횟수 교환 가능 횟수가 뭐 줄어든다고 해서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보급 안 나오면 노답이야? 그러면 이것도 무난하게 이거 살까? 가스압이 적는데 이거 개조하면 가스압 늘어날려나 늘어나면은 하는데 가스압 가만히 있어봐 이거나 뭐 이거나 뭐 사는 건 똑같아 어차피 3급 범용 배치소가 쓰이기 때문에 나머지 어차피 재료가 많아 가스량 엄청 많네 이거 교환 가능 횟수는 사실상 이정도면 충분하고 명시쿠라마? 이건 안돼 이건 안돼 이식 아니면은 블리츠야 블리츠 아 어떡한다 그냥 무난하게 이식 갑시다 어 됐어 됐어 이것도 개조하면 되는데 뭐 안 좋은 거 괜히 끼일 필요 없어 개조하면 돼 자 어 이건 개조 못하네 이걸 장비하고 있는데 이걸 개조 아 고급 레어메탈이 모자르네 아 이럴수가 이럴수가 고급 레어메탈 자 지금부터는 고급 레어메탈을 찾습니다 고급 레어메탈 그냥 레어메탈은 있는데 아 그냥 레어메탈도 좀 필요하네 그러네 그러네 이제 고급 레어메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나 얘 이름은 진짜 못 외우겠어 미카자 미카자 가혹행위 제대로 받았지 안 당했다는 건 무슨 소리야 제대로 당했대 피염체 거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어 맞아 맞아 야 왠지 느낌인데 범인이 도망가는 걸 봤다라는 것 자체가 수상해 사람이 했다라는 거 아니야 그쵸 절대 스포하지마 내 추측인데 거대 거인 있잖아 갑자기 생기고 사라지는 것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걔도 주인공인 거야 절대 스포하지마 주인공처럼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야 거인이 됐다가 사라지는 거지 다시 사람으로 되는 거지 변신을 하니까 애가 갑자기 사라지잖아 순간이동을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걔가 사람으로서 이 안에 속해 있다가 어 그치 여기서 그런 거지 여기는 거인을 좋게 해줄 애가 없지 솔직히 아 말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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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 땐 그래 걘 거야 그 그래 뭔가 이상한 거야 내 부인이야 내 부인 어 사샤 내 여자 왔다 어 어 애니는 헌병단 됐어? 마르코에 어 어제 게임하다 마르코 죽었었나? 야 마르코 왜 죽었는지 모르네 지금 누구한테 살해당했네 그냥 닥쳐 기도 컷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같이 사람 다 Flex이 nossa 정리 несколько 우리 mutually 우린 라고 brethren 어머 왕 처음부터 어 된거야? 그냥? 말만 해주면 되는거야? 그래라고 하면 되는거야? 착하네 쟤 장인하는 애 나 쟤 헌병단 갈 줄 알았더니 어 내가 딱 의리를 배웠네 어? 어 잠깐만 두근두근두근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습니다만 조사병단에 들어온 이전 각오하겠습니다 결심했구나 사샤 좋아 거일도 죽여버리고 토지를 타려내보실까? 네? 그러면 이번해야말로 수도 양도 늘어날테니까요 어 소양녀였네 소양녀 눈물 좋아하네 감자년이라는 무슨소리야 블랙한다 얘가 왜 감자년이야 누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래 감자 감자는 얘지 감자는 우리 집 어? 우리 집 농사한다 야 감자 무시하지 마라 야 감자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10킬로에요 해봤자 2만원 3만원 이건데 하여튼 이거 감자 고구마 무시하는 애들하고 얘기할 필요없어 심의수의 일은 용사할 수가 없어 저구마는 너무 날뛰어서 언젠간 내게 그에 합당한 복수를 설마 리바의 병장님 이야기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이제 앨런은 앨런은 그런 상황에 빠지게 하지 않을거야 네임으로 앨런이죠 앨런이 인류에게 의미가 있다는걸 증명할거야 어 얘는 완전 정오구나 베는게 없네 되게 무서운 여자나 되게 쿨한데 잔혹한 쿨녀야 어이 미카사 무슨소리야 그걸 위해서라면 벽 외에 조사해서 성과를 낼 필요가 있어 빨리 준비를 개시해야해 다 하지 않았나? 앨런은 내가 지킬거야 진정한 앨런 바락이다 진짜 미카사 미카사만 좀만 이뻐서도 진짜 한눈 안팔았는데 아 미카사가 쿨년데 얼굴도 너무 쿨하잖아 분명히 호가명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덕후가 된거 같아 내가 막 일단은 머리가 검정여자라는거는 일단은 여주로서의 뭔가 상상이 안되 일단은 머리는 분홍색 그리고 노랑색 초록색 이런 애들 씹떡 다 됐죠 오우 간지난다 아 얘네들이야말로 진정한 강자들이다 사실상 헌병대 다 끌고와도 얘네들 못 이길거 같아 뭐야 야 뭐 시작부터 뭐 이래 아잇 야잠 뭐야 쟤 아 쟤 3장이네 자 고급 레어 메타를 찾아야돼 오늘은 이제부터는 아 그러니깐 주인공이 아니잖아 나이스 주인공 아니다 리바이야나가 미카사하니까 몸이 무겁네 그래도 진짜 센편이야 오오 야 배로 막아버리네 얘는 뭐야 씹 근데 얘는 참 좋은게 그래도 리바이만한게 연타가 돼요 어 리바이보다 훨씬 연타가 먼저 됐어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 아니냐 후배들이 긴내고 선배들이 가는 느낌이야 어 잠깐만 근처에 있다 이거 조작 눈에 안익으면 아 손에 안익으면 굉장히 어려운 편 새로운 시스템의 게임이기 때문에 아 الح! 狙う! もう一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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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捉えた! ー! 으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이렇게 화면 전환 빠른 게임은 오히려 패드가 낫지 왜냐면 마우스로 했으면 더 빨리 돌아가니까 패드는 화면 전환이 느리잖아요 어? 잠깐만 뭐하러 봐야돼 어? 애니야? 잠깐만 애니 저거라면 헌병대 아니었어? 쟤 애니 아닌가? 아 크리스타 아 또 내 여자 왔네 아 크리스타하고 사샤하고 솔직히 좀 갈망이야 좀 하아아아 됐어 됐어 어 뭐야 이거를 아 이걸 부스라는데 오케이 어디야 아 오케이 어 간단하죠 됐어 자 됐어 크리스타 가입 오케이 어 야 마이 어이씨 깜놀 유미 띵 아 어 유미르다 유미르 어 나 체력 많이 없네 됐어 진짜 주인공 연타 못하면 어떻게 사야지 게임 연타하는 캐릭터만 지금 4시간짼데 어제까지 합치면 주인공 아나지야 정말 오래됐어 미카자하고 리바위만 했거든 개쎄다 내가 좀 절긴 하지 예전 allowing